자 이번 시간에 법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법규를 이제 목차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법과 법률이 4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1, 2, 3, 4분법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파트 1에서는 이제 소방기본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출제 문항수는 대략 기본적으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그 가끔씩은요 조금 문항수를 달래서 이제 5문제 내기도 하고 4문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까지 들어갔냐면 우리가 소방기본법을 배우잖아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면접이 나왔는데 전라북도 면접에서 뭐가 출제가 됐냐면 소방기본법에 소방기본법은 법체 몇 쪽까지 있나요? 그 얘기 듣고 멘붕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난 4시 시험 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법 몇 쪽까지 있느냐. 거기 책을 한번 보면 몇 쪽. 57조 과태료까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낸 배경에는 이렇게 먼저 물어봤대요. 학교, 대학교 어느 과를 졸업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행정, 무슨 과요? 행정학과? 뭐 어디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질문이 아니더라도 확 올라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이 3명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딱 3명이에요.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선배인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전국 면접. 우리가 배운 게롤이나 법규 내용에 가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일반 면접관입니다. 그 일반 면접관이 어느 과 졸업이냐 물어보는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가 확 높아진 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맨 왼쪽이죠. 오른쪽이 소방공무원 일반적으로 가운데가 일반 면접관이고 맨 왼쪽이죠. 왼쪽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이렇게 면접관이 3분이 계십니다. 소방공무원에 관계된 여러분들 선배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배치가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앉아계신 분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했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기본적인 질문만 들었는데 어째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졸업한 과를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그거에 관계된 거라고 생각했는지 깊이 질문이 들어왔다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관계된 과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공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공 없습니다. 상당히 당황하는 눈빛을 좀 느끼게 전공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농담이고 일단 이제 출제되는 거는 어디까지 출제가 됐다. 문항수가 이제 네 문제 최대 다섯 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2분법은 이 단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인가요. 우리가 배우는 소방관계법관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1분법 소방기본법 2분법을 대부분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이렇게 하고 넘어간대요. 좀 더 정확하게 개정이 되면서 화재예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3분법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있고 4분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 말로는 들으면서도 2분법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 공부할 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한 연습을 하세요. 이게 다 면접 준비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2분법에서는 보통 5문제 중심을 잡아서 5문제를 출제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문항수가 2분법에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6문제까지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낼 때 2분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소방시설공사업법 중심으로 개론과 법규가 중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3분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이에요. 이 부분이 6문제를 냈는데 이제 문항수가 바뀌어서 2분법이 6문제 정도 그리고 3분법이 5문제 정도로 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봤자 한 문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체감되는 난이도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2분법은 6문제 정도 낼 거라고 보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2분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공사업법은 실제로 공부할 때는 어려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출된 문제가 너무 많아요. 6문제씩을 오랜 동안 내다보니까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업법은 그냥 기출된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공부를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6문제인데 이제 5문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봐줘야 돼요. 4분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인데 이 부분이 가장 적은 문항수가 나와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 양이 적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그 뒤에 그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부터 16가지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치구조, 설비를 공부를 해요. 12개나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문항수가 2문제가 나오면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3문제 여기 한 문제 나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게는 2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문항수가 나오는 게 위험물안전관리법이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소방학계론에서 위험물을 배우게 되거든요. 소화 대체까지 배우는데 풍명 이런 부분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감되는 난이도는 상당히 낮다고 느낄 겁니다. 역시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은 세 번째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가장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얘는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출제가 되면 틀릴 확률이 낮다. 어려운 건 공부할 때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난이도 있게 나올 때도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이분법도 개론에서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하기는 좀 수월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 고르게 어떻게 보면 4, 5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고르게 나온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소방기본법을 한번 보세요. 우선은 법과 법률이 있고 그 법과 법률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령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게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 소방기본법을 보세요. 이 소방기본법을 보니까 우리 개론에서 소방의 목적과 동일하죠. 면접에서도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출제될 때는 법과 법률은 목적의 빈칸으로 이렇게 박스를 놓고 빈칸으로 들어갈 말은 올바른 것을 골라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소방기본법이란 화재를 우리가 개론했으니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법규는 괄호 넣기라고 그랬죠. 괄호해 놓고 이 부분은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렇게 그리고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죠. 궁극적인 목적은 꼭 외워둬야 됩니다.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법규에서는 괄호 넣기로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이 두 개를 꼭 외워놔야 돼요. 이게 소방기본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용어정의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용어정의다. 이건 이제 네 개의 법률을 보면 순서가 무조건 똑같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법체 1조 목적이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고 화재 재난지에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이 부분 밑줄 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밑줄 치고 꼭 괄호 넣기로 나와요. 괄호 만들어주고요.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꼭 밑줄 치고 괄호로 만들어주세요. 복리, 증진에 이바지암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요. 법체 2조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예 통채 용어 정리를 1, 2, 3, 4를 넣어놓고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아예 통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방대상물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소방대상물. 한자를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끌소, 사라질소, 막을 방, 끄고 막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소방대상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방대상물이란 차량, 건축물. 한번 써볼까요? 차량, 건축물.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불에 타는 물건은 다 소방대상물이에요. 그런데 선박은 선박인데 그냥 선박이 아닙니다. 바로 해놓고 뭐라고 하죠?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이다. 이게 답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이다. 우리가 키워드 어디서 출제를 할 만한지를 알면 오히려 개론보다는 법규가 더 쉽다고 이해하는 게 이제 공부해 보면 드러납니다.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인데 얘를 살짝 바꿔주죠. 공해상의 선박이다. 공해란 어느 나의 국적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다를 공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구 안에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운항 중인 선박이다. 메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도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업 중인 선박이에요. 항구에서 조업하지 않죠. 두 시간 이상 먼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구 안에 없어요. 메어 있지도 않아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박 건조음 후 구조물, 인공 구조물 살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건 등이 이렇게 들어가요. 혹시 모르죠. 물건은 맞는데 사람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되죠.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용어에서는 소방대상물을 가장 주로 답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걸 꼭 잡으세요. 내용을 연관하면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나 그 이웃지역으로서 그 이웃지역이야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즉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관계지역이라고 그래요.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을 이웃지역을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잡아주고 나머지는 가볍게만 읽어도 구분이 명확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배운 것 중에 관계지역 아 관계인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관계인. 관계인은 누구 누구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관계인은 누구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복습해 주세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묶어서 누구라고 한다. 관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관계인 단어가 세 개가 들어갔네. 그러면 소방대원은 누구냐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소방대원은 우리 여러분들이 되려는 직업이죠. 누굽니까 소방공무원이에요. 첫 번째가 소방공무원 연관성을 보니까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군대 대신 복무하는 의무소방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소방조직인 의용 소방대원이다. 세 사람을 묶어서 소방대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내용을 연관시키면 단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를 무엇이라고 불렀나 소방대입니다. 그러면 그 소방대에서 화재재난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그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소방대를 어떻게 하는 자 지휘하는 자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장자만 붙이면 돼요. 여섯 번째 누구라고 부르는데 소방 대장이라고 하면 돼요. 그 대신 조심하세요. 소방대장은 본부장, 서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 서장 등이야 기타 다른 사람도 소방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줘야 돼요. 본부장, 서장만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등자가 붙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부장, 서장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낼 수 있는 것은 소방대상물이 가장 주로 답을 만들 만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했더니 뭔가 밋밋합니다. 그래서 답을 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소방본부장이에요. 소방본부장. 우리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개론에서 소방본부 몇 년도에? 1992년도에 전국 시도에 무엇을 설치했다? 소방본부를 설치했다. 이제 시도 단위로 소방력을 총괄하게 된 겁니다. 또 재원도 시도에서 충당을 하게 되고요. 시도 단위로 소방력을 총괄한 겁니다. 이랬죠? 그러면 소방본부 시도 단위로 설치했으니까 아, 우리 시도는 몇 개를 얘기할까요? 다섯 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데가 어디죠? 서울. 뭐라고 하나요? 특별시. 규모가 좀 더 작으면 어떻게 된다? 광역시로 내려옵니다. 행정중심지를 만들었어요.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부분이 남북으로 전부 다 나눠놨어요. 그게 뭐다? 도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특별자치 도가 이렇게 있죠? 이게 대한민국 땅이라고 했잖아. 이 대한민국 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시도라고 하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 땅을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어디서 많이 들은 거야?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그렇죠? 조사이다. 구조, 구급. 소방의 임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네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의 구조, 구급.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써볼게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우리가 자꾸 배우는 단어로 조사, 그리고 무슨 업무?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이 아니고 업무라고 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묶어서 뭐라고 하면 좋냐? 그냥 소방 업무라고 하면 돼요. 소방 업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소방본부장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책임자로 착각해서 시도지사라고 한다든지, 큰일 나죠. 시도지사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방서장과 헷갈린다든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건 딱 하나예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누적이 많이 안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꾸 기억력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시도지사, 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시도지사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소방서장도 많이 등장하고, 이해했죠? 모르죠? 소방청장 논대에 맞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처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답을 만들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로 답을 만드니까 주의해서 잘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용어, 정어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어에는 다음과 같다. 소방 대상물, 차량, 건축물, 선박인데 한관에 메어둔 선박은 꼭 밑줄 치세요. 선박은 선박이 돼 한관에 있어야 되고 메어 있어야 되죠. 공해상의 선박이나 조업 중인 선박이나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 물건 꼭 밑줄 치고요. 물건은 맞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관계지역이란 그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나 그 이엿 지역으로서 또 나오네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자를 붙이잖아. 그러니까 기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소방 업무 2, 업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다 뭐라고 부른다? 관계지역 이렇게 하면 돼요. 관계 2는 개론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그냥 귀동량 들어도 외워집니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방본부장은 꼭 별표를 치세요. 실수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디에서냐? 장소부터 따집니다. 어디에서? 시도에서. 그럼 시도가 어디냐? 한 번 더 갈게요. 가장 큰 도시? 특별시. 그다음 규모가 작은 광역시. 그리고 행정중심지? 특별자치시. 대부분이 남북으로 나눴죠? 도. 바다 건너? 특별자치도. 다섯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시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길게 밑줄 치고 그냥 소방 업무 등 이렇게 하면 좋아요. 소방 업무. 그냥 소방 업무 이렇게 하면 좋네요.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누구다? 소방 본부장을 꼭 동그라미 칩니다. 소방 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전환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을 활동하기 위하여 다음의 강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다음의 강목의 자의 밑줄 칩니다. 누군가 볼까요? 가 소방 공무원 밑줄 칩니다. 나 의무소방원 밑줄 치고 다 의용소방대원 밑줄 치세요. 이 세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소방대원이라고 부르지. 소방대원. 그럼 이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뭐라고 부른다? 소방대. 그럼 그 소방대를 화재 재난제에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는 장자만 붙이면 돼요. 그럼 누가 된다? 소방대장.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지. 본부장, 서장만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그러니까 밑줄 칠 때 본부장 또는 서장의 밑줄 치고 등을 꽉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본부장, 서장만이 대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꼭 체크돼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주로 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경계해야 될 부분. 이렇게 그냥 처음 공부할 때 구분해서 열심히 반복해 주면 돼요.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법제 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관이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법제 4조는 뭐가 나오죠? 종합 상황실이 나오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5페이지에 법제 5조, 소방박물관 등이 나와. 소방박물관 등. 등자부터 쓰니까 박물관 말고 일항. 중간쯤에 보니까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 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박물관은 뭡니까? 소방에 관계된, 소방의 역사에 관계된 유물을 전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소방체험관은 뭐냐? 화재 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 체험관. 피난만이겠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이런 것들이겠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돈이 없는 데는 대부분이 뭐로? 이렇게 3D로 앉아있으면 또는 4D로 앉아있으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있죠? 그게 소방체험관이에요. 박물관은 걸어서 쭉 유물이 이렇게 있구나 나오면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소방체험관은 뭐야? 이런 거 몇 번 하고 그러면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나오면 꼭 뒤가 그렇죠.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이런 충동. 내가 볼 때는 박물관보다는 체험관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볼게요. 여기까지 내용인데 이걸 하나하나 내용을 하면 나중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버려야 돼. 각각을 4개를 묶어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공통점이 뭐고 차이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나온 게 소방기관이에요. 기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세 번째 나오는 게 소방박물관이에요. 소방박물관.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소방체험관이란 말이죠. 소방체험관. 여기서 이제 무엇을 표현하나 봅니다.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해놓느냐. 이렇게요. 이렇게.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해놓느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함께 들여다보면 구별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소방박물관의 설립입니다.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죠.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했느냐. 이렇게. 소방체험관의 역시 마찬가지로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이렇게. 좀 더 스토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외우면 나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소방기관을 설치한다. 소방기관 설치. 소방기관은 설치. 국고보조가 들어간다. 국고보조.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 이게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국고보조는 무조건 무슨 형이다. 대한민국 1인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종합상황실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를 해요. 이렇게 소방서에 설치합니다. 우리 쉽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보통 소방본부요. 뭐 세종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청사가 있다. 꼭 저녁에 지나가는데 12시쯤 됐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딱 거기입니다.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이에요. 우리 특별시에 시청을 지나가거나 광역시에 시청을 지나가거나 도에 도청을 지나가는데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12시쯤 지나가는데 불이 환히 켜져 있다. 거기가 소방본부의 어디다? 종합상황실이에요. 시청이나 도청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소방청, 소방청장이 들어가면 이거는 행정안전부령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행정안전부령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넣으면 다음에 볼 때 굉장히 쉬워요. 보세요. 소방박물관은 소방체험관은 시도 단위로 설치하고 소방박물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소방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소방청이야? 아, 뻔하네. 그러면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무슨 영어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불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소방체험관이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체험관은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에 설치할 수 있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에 설치해요. 시도에. 어? 이거 끝났네. 만약에 시군자치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도의 시군자치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시도만이니까 뭐로 정한다? 시도의 조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한 번 더. 소방기관이 설치에 필요한 사항. 설치. 소방기관 설치는 국고보도니까 대통령령. 종합상황실. 소방청에 설치. 소방본부 소방서 못 들어가지만 청이 들어가면 아, 행정안전부령. 소방박물관. 소방청에 설치. 아, 행안부령. 소방체험관. 시도에 설치. 시도의 조례. 이렇게 해야 쉽게 머릿속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조금 더 보완작업을 거치면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느냐? 당연히 월급은 누가 들까요? 시도 단위로 소방력을 총괄하니까 시도지사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무엇을 받는다?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좀 더 보완해주면 돼요.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 어?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이야? 그러면 설치운영권자가 누구일까?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누가 된다? 소방서장. 장자만 붙여주면 되네요. 그럼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 그럼 설립운영권자가 누구냐? 소방청장이라고 하면 되죠.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 누가? 시? 도지사가 설립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좀 더 보완해야 될 작업이 소방박물관에는 운영, 소방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당연히 몇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곱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네요. 소방박물관에는 관장 한 명과 부관장 한 명이 있는데 관장 한 명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 임명. 어차피 소방청장이 설립운영이니까 관장 임명은 소방청장.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 자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하나로 봐야 돼요. 내용 자체를 하나로 보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문장으로 돼서 좀 불편한데 이게 반복이 되고 체계가 잡히면요. 굉장히 쉽다고 느껴져요. 책을 보세요. 법제 3조 소방기관이 설치 등의 일항,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교육, 홍보화, 화재, 재난재해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소방 업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소방 업무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는 것 정도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해를 했죠? 뭐 조사, 교육, 홍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칩니다. 어? 소방기관 설치, 국구보조다. 무슨 형? 대통령 형.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넣으세요. 이항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서장은 밑줄 칩니다.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시도지사 동그라미 치세요.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자, 이렇게. 자, 한 번 더. 시도지사는 다섯 명이야. 첫 번째 누구야? 특별시장. 두 번째는 광역시장. 세 번째는 특별자치시장. 네 번째는 도지사. 다섯 번째는 바다 건너 특별자치도지사. 그렇지. 이렇게 다섯 명. 점점 쉬워지죠.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은 다섯 명이나 등장하잖아. 짜증이 확 나죠. 이게 한 명, 두 명은 외우는데 다섯 명 동시에 나오면 짜증이 나지. 결국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단어가 인지되면 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만 더 할애하면 돼요. 지금은 어렵고 다시 복습을 하고 알든 모르든 오늘 배운 걸 복습하는 것만 잘 지키면 돼요. 끝까지 다 못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10시까지 무조건 내가 공부했는데 아무튼 그때 최선을 다했어. 복습이 다. 다 마치지 못했다. 복습을 못 마쳐도 괜찮아요. 다음 해독이 할 때는 무조건 복습이 가능해집니다. 시간 안에 다 가능하니까 그 시간적 여유만 좀 더 두면 돼요. 서두른다고 한 번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 여유만 두면 됩니다. 그 다음 법제사도 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보세요. 1항 청장, 본부당, 소장 밑줄치입니다. 화대, 재난제 그 밖에 구조, 구비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관리, 환장, 짐이,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치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밑줄치세요. 불이 환하게 12시 이후가 되는데 켜져 있다. 소방청에는 종합상황실이라는 얘기죠. 시청과 도청이면 소방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거기가 종합상황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항 봅니다. 종합상황실이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밑줄치고 일단 뭐뭐에 관하여란 표현은 일본식 한자에만 들어있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뭐뭐에 관하여란 표현을 삭제를 시켰어요. 이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우리 법규에서는 그 용어를 아직 개정에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입이 붙어서 관하여가 붙으면 쓰면 되고 되도록이면 안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소방청이 들어가면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종합상황실은 1항 소방청과 시행기칙체 2조 1항 종합상황실은 소방청 밑줄치고 시도의 소방본부, 소방본부 밑줄치고 소방서의 밑줄칩니다. 각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2항을 보면 꼭 한 번 읽어주고 가요. 종합상황실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전산통신요원 배치 두 번째 줄 중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되고 24시간 운영체계 이렇게 꼬박꼬박 읽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5페이지 법제 5조 1항 소방의 역사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게 하여 소방청장 동그라미 소방박물관 밑줄치고 시도지사 동그라미 소방체험관 밑줄칩니다. 설립하여 운영 밑줄치세요. 박물관은 청장이 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2항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밑줄치세요. 무슨 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이 들어가니까 소방체험관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도에 설치하는 거니까 시도의 조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반복해주고 시행규칙 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입니다. 1항 소방청장은 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 부관장 1인 밑줄칩니다. 2대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한다 소방청장이 임명 길게 밑줄치고 소방청장의 동그라미 임명 이렇게 3항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 밑줄치고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동그라미 칩니다. 5.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내의 위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그나마 이거 하나 좋은 거 하나 있네요. 꼭 밑줄을 쳐놓고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내용을 보면 개별 내용을 보는 것도 좋지만 묶어서 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스토리 내용을 좀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꼭 체크해 주고 또 보면 출제 경향에 맞춰서 괄호 넣기로 내용을 출제하고 있으니까 괄호에 맞도록 이렇게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은 전부 다 출제 경향에 맞춰서 내용이 정리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부분을 한 번에 보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꼭 나중에 헷갈려요. 시도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헷갈리고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이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같이 들여다놓고 보면 구분이 아주 명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고 그 다음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등이 이렇게 나오네요. 종합계획 등이 이렇게 나오죠. 등자가 붙었으니까 종합계획 외도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종합계획입니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고 그리고 종합계획을 시행해 필요한 세부계획이 있어요. 종합계획은 시행해 필요한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로 지금 현재 답을 만드는 부분은 출제의 답의 패턴에 바뀌었어요. 내용 중심으로 가다가 아예 그냥 종합계획과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무슨 영어로 정하느냐 이걸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출제했던 내용을 다시 낼 때는 무조건 정답을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단은 종합계획은 이렇게 나눌 겁니다. 종합계획은 누가 수립하여 시행해야 되느냐 몇 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느냐 이렇게 수립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몇 년 주기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느냐 누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느냐 물론 여기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냥 같은 맥락으로 볼게요. 종합계획은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수립시행, 수립의 시기, 주기는 5년입니다. 5년마다 누가 수립해야 되느냐 수립해야 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에요.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 세부계획은 세부계획은 매년입니다. 5년마다가 아니고 매년이에요. 누가 수립시행해야 되느냐 시 도지사입니다. 과거에 주로 답을 냈던 부분은 이쪽이든지 이쪽 둘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걸 답을 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5년마다 몇 년마다냐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계획시행 전년도 계획시행 전년도 두 달 차이에요. 두 달 차이 계획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은요 계획시행 전년도 이렇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획시행 전년도 언제까지 두 달 뒤니까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쪽 부분에 답을 내던 경향을 이제 이쪽으로 답을 만든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무조건 종합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상관없어요. 종합계획, 세부계획 그리고 뒤에 계획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올 거야. 다시 한 번 더 계획의 어떤 계획이든 상관없어요.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대통령령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무조건 무슨 영이다? 대통령령 이렇게 넣으면 이제 딱 들어맞아요.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내던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답을 만드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책을 한 번 들여다볼게요. 8페이지 법제 6조 소방업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항 소방청장 일단 동그라미 치고요. 소방업매에 관한 종합계획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밑줄 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렇게 밑줄 칩니다. 아, 종합계획에 죽이는 5년마다 누가? 소방청장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아래 사항으로 갑니다. 시, 도지사 동그라미 치세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밑줄 칩니다. 매년에 동그라미 치고요. 수립하여 밑줄 치고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에 밑줄 칩니다. 수립, 수행. 누가? 시도지사가 주기는 매년 무엇을? 세부계획을 이렇게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이렇게 둘로 표현하면 돼요. 6항은 이미 답을 만들었으니까 별표 하나 치세요.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길게 밑줄 치고 무조건 앞으로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물어보면 무슨 영이다?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9페이지 날짜 규정 보세요. 시행령 제1조의 2 소방업매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1항 소방청장은 밑줄 치고 소방업매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밑줄 칩니다. 계획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에 밑줄 치고 무엇을 종합계획을 밑줄 치세요. 그리고 3항은 시, 도지사는 3항 그 5명을 묶어서 이제 시도지사 이렇게 들어가세요. 시도지사 밑줄 치고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밑줄 칩니다.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이렇게 밑줄을 치세요. 날짜 규정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 법제 7조를 봅니다. 소방의 날 재정과 운영 등이다. 날짜가 나오는데 그 소방의 날 요거 하나만 하면 안되죠. 소방의 날 등자로 표현해야 돼요. 등 자,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소방의 날 등입니다. 소방의 날 등 이렇게 첫 번째가 소방의 날 우리가 날짜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제의 날입니다. 두 번째 방제의 날 세 번째 안전 안전 점검의 날 지문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점검의 날 날짜 꼭 체크해 주고 그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요. 국민 안전의 날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세월호 침몰이를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한 겁니다. 일단은 소방의 날은 소방의 날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매년 방제의 날도 매년입니다. 그런데 안전 점검의 날만 매월이야. 한 달에 한 번이야. 그래서 얘는 매월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국민 안전의 날도 1년에 한 번입니다. 매년 날짜를 외워야 되는데 날짜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소방의 날은요. 우리 화재 신고는 번호 몇 번 누리죠? 119 그렇죠. 119 됐네요. 외웠네 11월 9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19 구별되죠. 두 번째 방제의 날은 내가 정답을 내게 주고 물어볼 거예요. 대답을 못하기만 해요. 마트에 가서 오이를 딱 본 거야. 오이가 뭔지 알죠? 딱 먹는 오이 오이를 들고 딱 째려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엇이요? 답까지 알려줬는데 그걸 몰라? 이게 무엇이요? 끝까지 말을 자르네. 5월 그렇지 25일 무엇이요? 오이 오 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한 번 더 무엇이요? 오이요. 날짜가 어떻게 된다? 오이요. 아주 좋아. 오이요. 이렇게 나중에 소방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 마트가 많아요. 마트 간데 오이를 보는 순간 오이요가 기억나면 나한테 배운 거야. 5월 25일 이게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아니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날짜예요. 그래서 525를 꼭 기억하세요. 안전점검의 날은 점검 안 하면 죽는다. 죽을 사 매월 며칠? 4일 이렇게 돼요. 죽을 사 4일 이렇게 국민 안전의 날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가장 아픈 기억이죠. 그리고 소방방제청이 강제로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 날 치욕적인 날이에요. 어떻게 한 명도 구조를 하지 못했냐. 물론 거기에는 국정원도 개입돼 있고 국정론단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신 내용은 기록에 나옵니다. 세 번 정도 계속 교신을 해요. 출동 구조 출동 나가야 될 것을 보이는데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본 교신 내용도 나오고 상황 종료를 했으니 출동할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의사 세 번씩이나 교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방제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지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소방청을 개청했죠. 그리고 그 상황 판단을 누가 다독되어 있냐면 소방청장이 다독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받거나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소방청장이 판단에 따라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긴급 출동시켜요. 그래서 이제 대처가 빠르도록 싹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왜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느냐 지금 시도에서 국고가 시도 제정을 충원했는데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금의 광역자치 소방체제를 굳이 국가소방체제로 바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소방청 중심에 소방청 중심에 빠른 소방역 동원을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소방역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소방업무 중심에 소방청 중심에 소방청 중심에 동원 훈련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대처를 좀 해줘야 돼요. 국민안전의 날은 침몰이래요. 4월 16일 임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도 개청이 됐지만 많은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돼요. 그 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묵살당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말 그대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을 급격하게 늘리게 된 동기가 됩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내년에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어떤 사건 때문에 본인이 소방공원이 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법제 7조 소방의 날 재정과 운영 등의 1항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9 이렇게 동그라미 지문이 되죠.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한다. 2.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의미 없어요. 그 대신 빠져있는 부분을 좀 채워놓으세요. 방제의 날은 무엇이요? 5.25 5.25 그 다음 안전점검의 날은 안하면 죽는다. 4.1이 돼 얘는 매월이고 국민의 안전의 날은 언제나 4월 16일 이건 매년입니다. 이거 마저 기록해서 내용을 점검해 두고 잠시 쉬었다 계속 이어집니다. 휴식 그냥 잠시 쉬었다. 3.5 5.5 6.5 10.4 11.5 11.5 11.5 11.5 12.5 12.5